B 시즌에 뭐 했어요? 저희 여행도 갔다 오고요. 어디 다녀왔어요? 싱가포르예요. 싱가폴? 싱가폴 진짜 좋았어요. 뭐하고 지내셨어요? 저 하와이 갔다 왔어요. 아직 안 갔어요? 아직 안 갔어요? 저희 한 2시간만 더 이따 갈게요. 오케이. 김철은 3시간 걸려서 뽕뽕고 가야죠. 아까랑 예쁘죠? 발은 못생겼고. 발톱 받은 거. 방정받게. 저희 시즌 되면 다시 검은색 하시는 거예요? 이제 한 8월 말? 컵테일 전에. 네, 컵테일 전에 그모님이 요즘엔 개성 강한 시대라면서 그냥 이 머리를 밀고 나가면. 완전 잘 어울려요. 아 근데 그냥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남들 앞에 이렇게 튀는 거. 아 그래요? 검은 깨. 저 검은 깨 보세요. 여기 깨 있어요, 깨. 새끼받까나 깎아봐요. 하하하하하하 오늘도 일진절. 왜요? 오늘 뭐 했어요?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. 뭐 했어요? 제가 감독님한테 받은 과자가 있을 거거든요. 와 맛있겠다. 물어보지 말고 탁 뜯어서 녹는 거 있죠? 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될 거거든요. 제가 그래서 합법으로 생각을 했죠? 서열 1위. 서열 1위. 서열 2위. 나이 내가 배고 있는데. 서열 1위 먹을 수 있는 비결은? 나니까. 걸. 뭐야. 멋있는 척 하는 거 찍는 거예요, 지금. 멋있게 들어갈 거. 멋있게 옷 뜯는데. 아 방금 감을 때 뭐 했었는데. 멋있게. 뜯을 수가 없는데. 서열 1위에서 카메라 바라봐. 안녕하세요. 2 2 2 4 왜 이렇게 좋아? 나 이거 좀 안 와. 아..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그럼 밥 3번, 4번, 5번, 5, 4, 3, 4, 6, 7, 8, 9, 9, 10, 10. 베리! 3. 물량 괜찮아? 나갔어. 나갔어. 와! 5. 5. 5. 5. 5. 5. 5. 5. 3단계 Q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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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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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 Q5 Q5 2단계 , 실행 됐어요? 나는 구독했는데 차 감독. 너는 구독했나? 안했으면 여기 눌러라.